아 나 예쁜게 잘 먹었어 이거 안 와요 아 미안 사람들이 나 이거 할 때만 애들 다 노린다고 그만하고 나갈까 아 그건 해 안 해도 돼요 얘를 그만해 아 나나 놀아 왜 찍었어요? 왜 찍었냐고 얘 나 얘 얘 삼성권이라고요 그만해 나나 놀아 이제 어 잠깐만 왜 이렇게 빨리 찍었어 아 야 겨드랑이 야 멀어 멀어 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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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 아 요즘 너 아이돌도 인기야 소영언니야 그니까 맞아요 트레칭 하다 아이돌이 우린 아이돌과 함께하고 있나요? 영화 아이돌 하하하 어 알려주세요 어? 힘으로 해요 얘가 아 으흐흐흐흐흐흐흐흐 좋아 야 너 서브로 얘 머릿속 맞춰버려 너한테 다들 무서워달라 자기들아 힐 좀 포기하고 있어 어어 머리 맞춰주지 아 제발 좀 다 간절히 이제 빨리 갔어요? 아 인쇄? 아 와 진짜 너 씨 저 어떡하면 좋아 야 훔쳐가는거 이게 훔쳐가는거지 좋아 내가 이거 뭐야 이거 이거 헛대수한테 받으러 그냥 가져가래 언니 또 왜 갖고 가 이거 봐요 GS만 오면 이래 형님 근데 헛대수 받으면 PPL 해야 돼요 그래 방금 찍어줘야 돼요 방금 찍어줘야 돼요 그래 괜찮아 두 개 줄게 어 여기다 내고 네 여기다 내고 인상봉사 헛대수가 짱이에요 한번 해야 돼요 우와 맛있다 여러분 정강장 헛개수 저는 이 맛을 좋아해요 이게 맛있어 홍삼수 꼭 사먹으면 홍삼수 사먹 아니 헛개수 사먹어요 오케이 아 나한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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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한테 careful 저거 일정해 너무 맛있게 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저녁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멘